지금 당장 힛 KMS에서 눈에 띄는 선수나 경기 있으셨나요? 역시 선수를 언급을 한다고 한다면은 메이플과 웨스트도어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한국 솔로랭크에서도 800점 이상의 점수를 보여주는 정말 수준급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서 정말 이 선수는 기대가 된다 왜 다른 LCS 팀들에서 이 선수를 사가지 않냐 한국 선수를 제정하고 있어요 저는 메이플 선수가 정말 포텐이 있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도 안 생각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? 팀 하나 또 만드세요 그러면 만들까요? 어디 넘어가 이거 자세히 생각해 클템 형식 그거거든요 하나하나 배팅해두고 이제 나중에 터지면 대박이고 안 터지면 언젠가 묻나 근데 은근히 구분을 되게 디스해요 효과 있거든요 효과 많이 봐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날씨에 Buddhas 내 보이신가 mình 이제 올라가 은근 Natalia 가 nurse dalene 롬 김 김 김 김